안녕하세요. 저는 게리스에요.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거에요. 제목은 The Big Picnic The Big Picnic이라는 이야기에요. 읽어드릴게요.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끝내고 모든 사람들이 배고파했어요.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밥 사오라고 내보내라고 했어요.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.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. 왜 그를 먹지 않나요? 예수님이 물어보았어요. 그들은 그들 모두 한 년의 시간을 구입할 수 있을거에요.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얼마나 음식을 갖고 계세요? 예수님이 물어보았어요. 너네들이 왜 사람들에게 밥을 안 주냐고 말했어요. 왜냐하면 수많은 5천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.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큼 밥이 있냐고 물어보았어요. 예수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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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거 하려고 했어요. 음 다 풀밭에 앉으라고 했어요. 아 어떤 아이가 남자아이가 음 어떤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가져왔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단지 안지라고 해왔어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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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아 아 아 아 음 이랬더니 많은 되게 많죠 땅 다섯 개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먹었어요 열두방울 보여드릴까요? 됐다고 하죠 너무 배불러가지고 되게 먹을 것이 많죠 어 여기 문제다 아 아까 아프트워드 디사이퍼들 갤데들 갤데들 다섯 개가 두 마리였는데 두 마리였는데 열두 방울이 남았대요 가득 채워서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였는데 열두 방울이가 남았대요 가득 채워서 그래서 사람들은 하느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되게 많죠 사람들 안아줘 이제 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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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네 오늘 액티비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 있네 이거 스티커 스티커 스토리 스티커 스토리 음 다 배불르기 먹고 있는 걸 할게요 다시 스티커 전 이렇게 할게 여기다가 바구니 되게 많이 쌓아놓을게요. 빵이 너무 큰가? 빵은 지어주도록 할게요. 이 고기도 너무 크다 여러분. 그러면 저는 이 바구니들을 골고루 네. 이렇게 놔두면 되겠죠? Let me feel it all. 영상이 잘 모르 − bunaết 대게 많이 나오죠? 여러분 너무 제가 많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나오지? 아 좋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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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